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왜 고행할 때는 열반을 못 만나고 밥 먹으러 가다 만날까요? 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할 땐 답이 안 나오고 공부 좀 이제 그만 해야겠다고 쉴 때 참나가 참나 상태에 들어가신 일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너무 긴장하고 계셨던 거예요. 마음이 풀어지면서, 거기에 딱 맞았을 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몰라 해버리면요. 확 갑자기 풀어져 버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 하세요. 그런데 대신에 몰라도 너무 긴장해서 하시면 안 돼요. 편하게 하셔야죠. 이런 팁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몸에다가 모른다고 해 보세요. 몸에다가. 몰라 하면 힘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몸을 의식하면서 몰라 하고 감망해 보세요. 살짝 깨어 있으시죠? 몸에다가 몰라 하고 어떻게 몰라가 잘 되나 지켜보는 느낌. 아시겠어요? 내 몸에다 모른다 해 놓고 일이 잘 돼가나 하고 관하는 느낌으로 보고 계시면 여러분 이미 깨어 계신 상태예요. 몸을 몰라 하고 놔버렸으니 사실 깨어 있죠 이미. 살짝만 깨어 있으시면 돼요. 깊은 참나를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깨어 있다 못 깨어 있다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시는 방식으로라도 몰라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몸에다 몰라라고 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몰라라는 말을 꼭 몸에다 의식 안 해도 되고요. 몰라라는 말을 하고 약간 관망하는 느낌으로 계시라고요.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몰라라는 말을 던져놓고 진짜 내가 모르나 보자 하는 느낌으로 한번 관망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몰라 하고 그렇게 편하게 보고 있는 상태에 이미 깨어 계신 상태예요. 뇌가 윙 한 느낌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지금 그 느낌을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 이 느낌만 계속 평생 가지고 사시면 돼요. 깊은 삶에 추구하지 마시고 깨어있다 안 깨어있다 알 정도의 깨어있어 구분할 정도의 깨어있음 만 갖고 계시면 하느님과 신과 함께 지금 살고 계시면 하느님과 함께 살고 있는 상태. 어렵지 않죠. 몰라 하고 알아차리고 있는 자 존재하는 그 느낌만 집중하시면서 너무 근데 힘 주지 마시고 적당히 현상계 다 느끼시면서 하실 수 있다고요. 몰라라고만 살짝 살짝 해 주시면 돼요. 지금 느끼고 있는 그거 집착하고 있는 거 몰라 하세요. 몸이 아프면 몸에다 좀 몰라 해 주세요.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너무 일에 빠지지 말고 몰라 한번 해 주시고 관망하는 약간 그 뭐죠 이제 집착을 놔버린 상태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관망하듯이 계시면 알아차리고 계시면 이미 그 상태가 참나 상태라고요. 약간 알딸딸하죠. 그 정도로 사세요. 뭔 일이 있어도 그 정도로 사시면 도인이죠. 온다. 5분 더 수행 5분 더 수행 1분 더 수행 1분 더 수행 5분 더 수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